조충훈 순천시의장이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조충훈 시의장은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시가 건의한 주요 현안 사업은 남정정수장, 노후정수장 통합사업비 596억 가운데 내년도 사업비 30억원과 2016 순천만 정원산업 디자인전 8억원,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입니다.